반갑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와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의 호재가 바이오를 견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를 견인을 하게 된다면 HLB도 반등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지금의 수급으로 왔을 때 HLB는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쫄병이 되어버렸죠. 외국인은 쫄병이 되어버렸고 기관이 주인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지금 기관이 HLB에서 거의 힘을 못쓰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최근에 주인이 바뀐 모습이죠. 외인이 이렇게 사주는데도 기관이 던져버리니까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면 단기주가는 기관의 포지션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생명과학도 외국인이 8만주나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밀려버리죠. HLB 제약도 외인이 들어오지만 밀려버립니다. 지금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추세 흐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가 다 비슷합니다. HLB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HLB의 가남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게 아닙니다. 이런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주가의 위치가 너무나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바이오의 큰 모멘텀이었던 JPM이 재료소멸로 작용을 하면서 보통 이 시장은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재료소멸에 대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증시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단타를 안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락 흐름이 아주 강렬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거래가 많을 때 큰 하락이 나오면 거래가 터진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아주 지금 팔아도 나는 충분히 비싸게 판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죠. 나 여기서 매도할 거야. 4% 정도 내려도 괜찮아. 나 그래도 많이 매도할래. 이런 거죠. 거래는 200만 주나 터져버렸고. 그리고 연기금이 매도가 나오고 투심매도 나오죠. 거기다 금토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자, 이 보험까지. 연기금 투심매도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아주 무섭습니다. 얘들은 하여튼 매도하면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매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인이 지금 17만 주나 들어왔는데 개인이 8만 주나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폭이 꽤 크게 일어나고 있고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들이 외인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 니 다 가져가라. 이 가격에서 내가 다 넘겨줄 테니까 너 다 가져가. 그러고 이제 기관은 나 관심 없으니까 이제는 매도하고 좀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나 많이 먹었으니까 나 매도하고 이제는 손털 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이나 이 방향 자체 각도가 보면 상당히 좋지 않아. 각도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도가. 위에서 놀다가 쑥 내려가 버려. 위에서 놀다가 쑥 내려가 버려죠. 자, 지금 여기는 이 플랫폼 구간이 약간 위로 만들어져죠. 평평하지 않고. 위로 만들어서 내리니까 뾰족산처럼 만들어져. 이것도 뾰족산처럼 만들어서 밑으로 확 내려버렸죠. 뾰족하게 만들어서 매도를 못하게 확 내려쳐 버리는 확 내려쳐 버리는 이런 모습을 또 만들고 있다. 참 이 HV 세력들은 정말 악질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좀 봐도 정말로 악질이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려칠 때는 별다른 뉴스도 뿌리지 않고 내려치려고 하면 좋은 소식이 나오면 안 되죠. 오늘 오전에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장전에 그런 소식을 뿌리고 매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비싸게 매도를 하겠다. 그런 의도밖에 안 됐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레고캠의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바이오 쪽이 오리온이라는 대기업이 또 투자를 해서 바이오 쪽으로 힘을 실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갑자기 나온 따끈따끈한 호재이기 때문에 6천억을 들여서 레고캠의 최대 주주에 오른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의 얘가 가져왔던 간에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죠. 그러면 아마 내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양봉이 나와줄 거냐 아니면은 은봉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고 셀트리온도 이제 나스닥 연내 홀딩스 상장한다 이 소식으로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 같은 셀트 제약 같은 게 5%나 반등이 나왔죠. 자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도 이제 올려주면은 많은 조정, 큰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밀어붙이겠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막판에 5%나 올리면서 마감을 해버린 상태니까 높게 시작하고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양봉이 나와야 되나 양봉 시작을 하고 양봉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시작하고 매수를 계속해서 올리려는 힘이 강해져야 되죠. 레고캔도 마찬가지로 올리려는 힘이 강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레고캔 같은 경우에는 올리려는 힘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아주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이 주말에도 한번 나왔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홀딩스 상장을 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펀드 100조짜리 만들겠다. 이렇게 했죠. 이 소식을 이제 단독해가지고 소식을 뿌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나왔던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선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연내 상장이니까 연내면은 이제 아직 11개월 남았는데 요렇게 될 수 있죠. 얘는 단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발성이. 단발성이 된다 그러면 시가 높이고 다시 은봉이 나오겠죠. 자 이게 조금은 불안한 상황인데 이게 은봉으로 나와버리면 HM은 또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다. 레고캠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에 개별 호재가 아주 따끈따끈하고 좀 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올라선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예상이 되고 문제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 재료 가지고 지금 셀트리온하고 HB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견인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HB도 그 후광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시간 후에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매도를 강하게 하던 이런 지금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게 하락이 좀 더 깊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지켜보는 게 좋다. 이 간암에 대한 호재 소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잘못될 건성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태인데 다만 바이오 전체적인 급등 이후에 하락파동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B 생일을 봤을 때 하락파동이 워낙에 아주 깊게 깊게 하락이 나왔던 이제까지 다 이렇게 나왔죠. 아주 짧은 조정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조정이 나오면 아주 크게 조정을 하는 이 분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이제 과거 패턴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HB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락이 마무리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는 가장 좋다.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조금이라도 내가 비싸게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게 가장 싸게 사는 지름길이 아마 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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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